여름 무더위를 한방에 딱 날리는 곳 하면 딱 떠오른 곳이 바로 이 계곡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딱 발만 딱 담궈도 발이 완전히 시릴만한 그런 계곡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광양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산 좋고 물 좋은 여름철 최고의 휴양지 계곡. 햇볕 쨍쨍 무더위 쫓는 시원한 바캉스가 기다린다. 선풍기와 에어컨 바람에서 부서나 자연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원한 계곡물 속으로 지금 함께 홍당 빠져보실까요? 30도가 넘는 불평도위와 함께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가족, 친구 연인할 것 없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 있죠. 바로 여름철 자연계곡인데요. 계곡에서의 피서를 즐기기 위해 제가 찾은 곳은 광양 4대 계곡으로 잘 알려진 어치계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치계곡을 안내해 주실 구혜영 선생님이십니다. 오다 보니까 정말 경치가 좋네요. 여기가 어치계곡이라고 그러는데 어치계곡은 어떤 곳입니까? 아 그러니까요. 우리 백웅산에 4대 계곡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어치계곡에는 쿠시폭포가 있어서 우리 어치계곡이 좀 유명하죠.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요. 그러면 오늘 어치계곡을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치계곡을 알려면 어디부터 제가 이동을 해야 되나요? 네. 여기서 한 2킬로만 가시면 되니까 잠깐 올라가시죠. 그거 가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잠깐 올라가시죠? 네. 2킬로만 가시죠. 2킬로. 2킬로. 굉장히 먼 거리인데. 설마 걸어가시는 건 아니겠죠? 걸어가셔도 되고. 아, 공격을 해가면서 걸어가셔도 되고.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2킬로도 금방인데요. 울창한 원시림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 이 곳곳에서 신터를 제공해주는 작은 바위들까지. 이곳 어치계곡이 위치한 백운사는 자연 그대로를 품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어치계곡을 설명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길래 여기를 제일 먼저 오신 건가요? 우리 어치계곡은 여기 옛날에 이름이 아는뎀이라고 한 동네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어치계곡 중에서도 여기 후시소에서부터 우리 어치계곡이 계속 유래가 생겨가지고 내려가면서 좀 아름답고 유명한 곳이 곳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후시소라고 하는지가 바로 옆에 보면 판봉이 있고, 마대목이 있고, 또 용맞동 계곡이 있고 해서. 주변이가 말예름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네, 네. 후시폭포를 행해서 집중적으로 후시폭포를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은 다 맞자가 들어가니까 말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치계곡의 시작점이 바로 이 폭포네요. 이 폭포. 바위 절벽 사이로 소나 돼지의 먹이통을 길게 깎아 놓은 듯의 모양을 해 이름 붙여진 구시폭포. 어치계곡 최고의 경수지로 15m 높이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줄기는 한여름 더위를 정말 있게 합니다. 시원해 보이죠. 주변에 보면 계곡이 있는 곳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치계곡이 가지고 있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아주 깨끗하고 청정하고 예를 들어서 후시폭포라든지 용소라든지 조금씩 한 100m 정도마다 다 좀 아름다운 곳이 조금씩 다 있으니까. 그런 흥미를 보기 위해서 한여름 되면 손님들이 아주 많이 찾아오시죠. 옛날에도 더위를 피해 어치계곡을 찾은 분들로 가르겠는데요. 여름 피서지 하면 떠오르는 바다나 산 대신 이곳 계곡을 찾은 이유가 따로 다 있다고 하세요. 무엇인가요? 보통 피서하면 다들 산이나 바다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그런데 왜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가? 계곡은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와서 한번 접해보고 싶어서 애들끼리 계획해서 온 거거든요. 계곡에 오니까 바다하고 틀린 점이 있나요? 바다는 좀 트여있긴 한데 좀 더운 게 확 느껴지잖아요. 물속에 안 들어가면 막 많이 닦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산속에 둘러싸여 있고 그늘도 많고 하니까 공기도 시원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여우치계곡 하루는 물새가 거칠고 험하지 않아서 아이들의 놀이 장소로도 강력 추천할 만합니다. 시원한 바람과 깨끗한 산과 가장 시원한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과 산이 같이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면서 가장 시원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것도 무엇보다도 가족들하고 같이 올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여기에 또 깨끗하고 맑은 공기 또한 계곡이 가진 매력인데요. 거기에 풍덩 빠지는 맛까지